네, 취재 기자와 함께 기업 얘기 생생히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카카오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카카오를 자세히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산업부에 박혜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김법수 창업자 중심으로 해서 비상경영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비상경영회의가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제도 개편 내용을 점검하고 또 경영 쇄신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한 달 반째 월요일마다 비상경영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김범수 위원장은 오늘도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카카오 측도 회의 내용에 대해 여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측이 조용하자 오늘은 노조가 인적 쇄신과 경영 쇄신 활동에 직원 참여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시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임직원 비리 논란 등 직원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지만 김범수 위원장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한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계속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왜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 회사의 규책 사유라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 김범수 쇄신 위원장이 경영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많이 걱정하고 있을 임직원들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김범수 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경영진도 노조와 대화하지 않았다며 공허한 발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매주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위기가 찾아오면 내부가 좀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카카오는 최근에 내부에서 폭로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범수 창업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먼저 폭로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주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이자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원진의 과도한 골프장 사용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 관련 비리에 대해 폭로하면서 내부에서도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쯤 되면 안팎으로 논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라도 언론의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었는데 묵묵부답인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정호 총괄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더 이상 외부 소통은 못한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카카오가 자신의 폭로 내용에 대해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본격 감사에 착수한 만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총괄은 어젯밤 사내 내부망에 100대 0 원칙을 어겼다며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대 0 원칙이라는 건 카카오 내부에선 100%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0%, 절대 보완을 유지하자는 건데 회사 내부의 사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으니 자진해서 징계를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김 총괄은 위축되지 않고 쇄신 작업을 이어나가겠다 회사를 리뉴얼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쇄신에 대한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총괄이 더 이상 언론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의지는 카르텔은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만 한다 이런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에 게시한 문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내부의 사정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부 문제를 좀 알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는데요 말씀하신 김종호 총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보는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 카카오가 처한 상황이나 김 대표의 평판을 종합해보면요 엑스맨보다는 쇄신의 성패를 결정지을 키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총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IT업계 오래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을 취재해봤습니다 공통점은 김종호 총괄이 치밀한 전략가이자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30년 지기로 잘 알려진 김종호 총괄은 김 창업자와 삼성 SDS에서부터 직장생활을 함께했고요 이후 김범수 창업자가 NHN을 떠나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했고 김 총괄은 4년 뒤인 사회적격 베어베터를 창업하며 사회공헌 사업에 매진해온 인물입니다 준법과 신뢰위원회에서도 김 창업자가 내부인사로 유일하게 김 총괄을 투입시킨 것만 봐도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김 총괄이 베어베터를 무보수로 이끌고 있으며 경영지원 총괄 자리도 무보수로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살이 사육이 없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번 폭로가 회의 중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배경 설명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 아니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주변인들을 취재해본 결과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비위를 공론화해서라도 카카오의 쇄신을 이끌려는 거침없는 행보로 보는 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우 총괄이 이번 논란과 폭로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얻을 건 없잖아요 잃을 건 그간 쌓은 명예고요 강력한 쇄신 의지를 피역하고 있는 김 총괄이 자정 능력을 잃은 카카오의 쇄신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란 기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도 오름세입니다 벌써 12월이죠 이달은 카카오에게 엄청 바쁜 달입니다 쇄신을 맡을 외부 독립기구인 준신이가 이달 출범해야 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생한 마련 또 생성형 AI인 코GPT 2.0 출시 등 모든 약속을 카카오와 연내로 밀어둔 만큼 이번 달이 카카오에게는 미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혁신이 만들고 말로만 혁신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업은 이것과는 다르죠 기업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요즘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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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